네 좋은 사람들 주가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500만 주면 적은 돈은 아니죠. 오늘만 거래되는 돈도 꽤 됩니다. 3900원 580만 주 220억 가까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든 팔든 누군가 사고 누군가 팔고 있는 그런 과정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기 이제 지금 빠지면서 좋은 사람들이 5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급락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이런 소식을 했던 기업들이 많았죠. CMG 제약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여기 5월 16일 날 무슨 뉴스가 있었습니까?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5월 16일 마찬가지로 어때요? 여기서도 1,125억 원 가까이 유상증자에서 크게 빠졌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고 삼성 제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크게 여기서 이제 급락이 꾸준하게 나타났는데 여기 어디더라? 그때 여기 여기일 겁니다. 이렇게 한번 크게 탁 터졌죠. 2018년 4월 16일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월 16일 삼성 제약 1,400만 주 유상증자 소식의 급락 여기였죠. 한마디로 이 바닥에서 대부분 지금 패턴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넓게 본다면 2018년 4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지금 유상증자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빠지면서 곤리락하고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 이후로도 주가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꾸준히 더 빠졌죠. 더 빠지면서 이렇게 유상증자 했던 가격이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반등 나왔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해다가 지금 튀는 과정이죠. 지금 튈 때 어떻게 튑니까? 상당히 강하게 튑니다. 그렇죠?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이렇게 튀어서 올라가는 거고 우리가 이 그림 자체를 보더라도 앞에서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곤리락을 맞았고 유상증자가 출해된 여기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리 잡더라도 이런 자리 이런 자리 밑으로 주가가 한 번 크게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이 자리 지금 벗어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했던 그 가격대 밑에서의 구간도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 자체는 바로 과매도 우리 일종의 매집에 대한 구간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CMG 제약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것은 단발적인 단기적인 반등이 될 환경이 높고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다만 그 내려간다는 것은 그것은 유상증자를 했던 한마디 돈을 받아서 증자를 했던 가격대에 대한 부분은 기준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현재 좋은 사람들이 여기서 유상증자를 했어요. 결과를 발표하고 그럼 앞으로에 대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앞에서에 대한 통계적인 부분을 봤을 때 주가는 하락을 좀 더 할 환경이 높겠죠. 그리고 거기에 권리락이 한번 나올 거고 그리고 유상증자를 한 증자가 신주가 상장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는데 주가가 또 움직인다고 봐야 되면 우리가 유상증자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안에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최소 1년 이상에 대한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다는 말로 우리가 풀어볼 수 있고 결국에는 주가 취의를 크게 놓고 본다면 그림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낼 때 여기서 보내줘야 됩니다. 여기서 못 보냈기 때문에 빠지고 다시 한 번 맞고 빠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이 그림 자체가 어떻습니까? 꼭지 자체 여기 점점 꼭지가 이렇게 낮아지면서 빠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꼭지가 이런 식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큰 그림 안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는 흘러내리는 이런 그림이 형성이 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안에 재무제표 같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일단 신주 신주가 현재 발행 주식수가 얼마냐 지금 2,900만 주예요. 그런데 신주가 얼마냐 2,000만 주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식수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4,900만 주가 된대요. 지금보다 약 두 배 수가 더 많아진다. 이 말이고 4,990만 주겠죠. 여기에서 이걸 시설 자금으로 얼마를 받느냐 합쳐서 이 돈을 받는 거다. 주주 배정 후 실권지 일반 공모. 그러면 주주들은 먼저 배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다? 이것도 신주인수권이 인도 없다. 있어요? 없어요?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니까 신주인수권에 대한 거리고 권리가 있죠. 주주 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신주인수권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정 발행가액이 일단 2,800원이에요. 지금부터 2,800원까지는 상당히 멀었죠. 하락이 좀 나타날 수 있다 봐야 되고 확정은 11월 4일입니다. 두 달이 남았습니다. 신주 배정은 언제, 권리락은 언제 나오느냐 그건 이제 10월 2일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신주 배정은 어떻게 되느냐 한 주, 두 주를 가지고 있으면 한 주를 받을 수 있는 열 주를 가지고 있으면 여섯 주를 받는 그리고 백 주를 가지고 있으면 61억 주를 받는 그래야 신주인수권을 가질 수 있다. 15일까지 납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상장은 언제냐 그건 11월 27일이다. 한마디 11월 27일부터 신주가 들어온다. 이때부터는 4,900만 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거는 밑에 나중에 읽어보시면 평균 거래가액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예상가액 2,800원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또 코스모화 이런 기업들도 봐요. 한 번 크게 급락을 한다면 곧장 올라갔지만 못 올라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코스모 신소제도 한 번 맞아버리면 이렇게 유상증자에 대한 대규모 유상증자는 주가를 극복하기 상당히 어려워져요. 아시겠죠?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개성공단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됐던 종목군이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였는데 이런 기회를 탐타서 지금 유상증자를 해버리는 상황. 그것은 지금 당장의 주가를 자본금을 증가를 시킨다는 것은 본인들의 자본금을 뭔가를 해보겠다는 얘기에요.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공장을 짓거나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는 뜻이에요. 그 해보겠다는 의지가 표현됐을 때는 곧장 주가에 반영은 안 됩니다. 항상 쉬었다가 그냥 그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던 산업이 잘 되었을 경우에 그때부터 주가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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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고 안 되었을 경우에는 밑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좋은 사람들에 대한 주가 추이를 봐야 된다. 라는 말씀까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건 상당히 어렵고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도 소풍이나 반등이 조금 붙어서 나오면 그때는 조금 결단을 해서 이 경협주가 마음에 드신다면 좀 더 다른 경협주로 보시는 전략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가 이렇게 주주배종 후 일반 공모는 최근에 트렌드입니다.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트렌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CMG 제약이나 삼성제약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주가 변화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